뭐라꾸나야! 눈이 막 꼬마 점심 깨깨 이기서 눈옷을 붙여 당가게 왔음 고추가이시죠? 마태본사람들 약 1km 앞 곧지압분기점에서 공단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후 야생동물출물주의구간입니다 공단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500m 앞 곧지압분기점에서 공단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